자 어필님 성공하면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 여성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세계 최초 어 좋아요. 그대로 그대로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18번 코스에서 출발합니다. 인사하고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주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벤발입니다. 네 싱싱골입니다. 저는 1프로입니다. 저기 1프로님 저희 설명을 해주세요. 다 76kg이라고 뭐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벤발님이 요새 다이어트를 해갖고 지금 74kg? 6kg라고 할게요. 한 뭐 7, 8kg 이상 뺀는 것 같은데? 얘랑 똑같은 몸무게. 얘도 몸무게 똑같아요. 간만에 소나무 미어커스. 호핑 안쳐준대요. 아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아이스크림입니다. 아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이 나한테 통과 탁힐 수 있는데. 아이스크림이요. 맨발님. 소나무. 오. 오. 땡. 땡. 주열님 오! 가볍게 성공했어요 성공입니다 싱싱구리님 이바이크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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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동작은 아주 끝내줘습니다 1위 선수, 살짝 다급해졌죠? 1위 선수! 안됐어요. 안됐어요. 살렸어요.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1위 선수, 1위 선수. 현재까지 체면 고기고 있는 1위 선수. 1위 선수, 1위 선수. 아 이렇게 하면 될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손하고 닿지 않았나요?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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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끝. 끝. 거의 다 됐는데. 상산산에 귀하신 여성 회원님들. 실패했습니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실패. 1위 선수. 도전합니다. 잡아. 이 바이크 때려보시는겁니까? 엄청 높네. 하하하하하하. 자. 주열링. 오. 바닥. 뭡니까? 다들 한번씩.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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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산산. 주열링. 쩝. 냈어. 오. 어이. 되겠다. 벨린. 조금. 조금 느렸어. 조금 느렸어. 이 선수.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어어 성공입니다. 와. 나이스입니다. 질 수 없다 마파루 앞으로 가야지 오 성공입니다 오오 됐어요 성공 성공 그만가 뱀발리 도전합니다 바꾸가 들려요 요리님 빨리 올라가야지 이 바이크 성공했습니다 오오 제일 높은 쪽으로 밀어 밀어 우와 오오오 평페달로 성공했습니다 오오오 밴발리님 다시 보고 보게 되는데 지금 똑같은 몸무게에서 이비 선수만 아직 못하고 있고요 똑같은 몸무게 나이스 오우 살짝 미끄러웠는데 극복했어요 지금도 도전해봅니다 제가 페달이 턱턱턱턱 끊겨요 페달이 턱턱턱 쏙 끊어요 이거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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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우는 좋구요 아까우는 좋아요 아 아 밀렸어요 좋아요 많이 갔어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돼 동구바퀴를 잘 써야 되고요 중간에 일어나서 쨘식을 해야 돼요 아직은 벅차입니다 다시 도전 사실 이거 성공하면 여성 세계최초예요 자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미션입니다 아네모네 아네모네 코스 이루님 오 가볍게 성공 오 성공입니다 아 성공이에요 살짝 위험했지만 성공입니다 오자 기압이 넘어가면 지금 우리님 좋아요 좋아요 오 자세 좋다 아니 진진 자세는 진짜 좋아요 하루는 기압이 너무 무거운데 그래요? 안 좋아 안 돼 안 돼 안 돼 오 그래도 뭐 도전은 신경 써요 고객님 오오 글로 가네 오우 내기 다 쳐 한국 다리 코스 중 난공불락 깰 수가 없는 그런 미션 되겠습니다 오 어느 곳으로 진입하든 다 쳐줍니다 주열님이 이쪽 코스를 택해 봤습니다 아 뭐야 기야 오 색깔 나왔어 체인이 끌어져 버렸어요 아 이거 뭐죠?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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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자 이 바이크 풀파워 아이스 월드였습니다 어 괜찮으세요? 아 안돼 오 월드전화의 턴인데 쉬운게 아니고 어쩌지 초절정 고수들만 할 수 있다는 곳? 어 여기 그렇게 하면 돼 호핑 투과라 다 쳐줘요 호핑 이거 뭐고 다 쳐줘요 다 쳐주면 뭐하나 오 좋아요 각 좋구요 지치겠다 됐어요 오 됐어요 오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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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그 이렇게 고무 꼭꼭 늘어서 말 가는 것 같아요 말 오오 아깝습니다 체력 방전 됐습니다 지금 형수 좋아요 좋아요 한방에 크리어 했습니다 대단하신 분 오 오 오 무지요 한방에 한방에 어 한방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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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봐 멀리 땡 땡 땡 땡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체인 수리를 했구요 올라갔어요 어디야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또 올라가 더 바위 올라가 바위 올라가 아무데라 성공한거에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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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필님 여기 서야돼 여기에 하루님 아 넘치 아 아 아 아 아 아 무서우니까 자꾸 핸들을 틀어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야 벤발님 올려 올려 그렇지 몸 됐다 아 올라갔구요 아 조금 어렵습니다 자 1위 선수가 방해를 했어요 아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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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꺼지야만 앞에 꺼지야만 앞에 꺼지야만 성공입니다 일단 올라가 성공이에요 여자들은 여기까지 오면 이제 성공이에요 아 거의 그렇지 아 자 간만에 한 편바위 요렇게 하면 성공입니다 시범을 보였어요 이리 선수가 이어서 어필림 아 조금 더 후 오 나이스 나이스 잡아 주현림 상당히 잘 타렸지만 의외로 요거 안될수 있어요 오 희한한 작전인데 이즈 더 올려고요 사기치지 마세요 흐흐흐흨 너무 굳건했다 조금 더 으흐흐 오 아이고 뭐야 뭐야 휴흐 그냥 가려고 그냥 기대해주세요 좋아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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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됐습니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렇지 가 그냥 잡았어 잡았어 도록해 좋아요 나이스 좋은거 좋았어요. 좋은가 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나이스입니다. 아까보다 더 깔끔했어요. 아직 깔끔했어요? 주엘림이 앞에서 성공을 했어요. 바짝 긴장한... 아차산 산토끼! 1위님! 1위님들 뭐 그냥 한 방에... 1위님은 여기 성공 경험이 많아요. 땡!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왜 이러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기만 했어요. 바위에 누가 박준영이라고 써놓은... 박준영 코스!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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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좋아요? 아 잘 못 들어갔구요 그렇죠 많이 갔어요 어필님이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박준영 코스 아 많이 갔어요 아 흔들렸어요 박준영 코스 아주 재밌어요 박준영 코스 오 좋아요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아 스피드가 딸려요 이 코스는 제가 전체적으로 사다리 코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한 칸 한 칸 미션이 아주 무지하게 많은 것 마지막 사다리 코스 사다리 코스 마지막이에요 사다리 코스 맨 꼭대기 끝났어 나왔습니다 끝났어 안 끝났어 오 됐어 됐어 오 뭐야 뭐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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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이상하게 성공을 해버리네 와 밴발림이 희한하게 오 됐다 나이야 저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이번엔 허필님 좋아요 좋아요 아직까지 좋아요 그냥 가면 출발 을 시켜야 되는데 잘했어요 오 좋습니다 자 다 됐습니다 이제 겁내지 마 겁을 바짝바짝 이리 선수 그렇죠 정확히 압박지를 저기다 놓는 게 좋아요 다음에 방향전환 했고요 좋아요 살짝 밀렸는데 쫓아가면 경치가 멋지게 펼쳐지는 곳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그래도 방향전환 일단 하고요 안되네 네 안됐어요 쉬웠어 성공적으로 하자 쉬웠어 네 밴발림 아까 성공한 게 이제 낀방구다 다시 해봐라 그럴 리가 없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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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낀방구 여기까지만 살리면 다 주열림이 이리서도 자전거를 빌렸어요 어휴 어필림이 아까 아쉬웠는데 이거 어필림이 성공하면은 세계 최초에요 과연 세계 최초의 타이틀 좋아요 잘 돌려 아이고 과연 나갔으면 한 번 성공했으면 안해 낀방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엄청들 들이대는 선수들 후 아 식 헤헤헤헤헤헤헤 무게 났방doing 작 더 위로 더 위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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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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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핑 없이 조향으로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1위 나 조향했지? 호핑 안하면 되잖아 호핑 안하고 어떻게 돼 호핑 안하고 어떻게 돼 오우 됐어요 엔더 넣어줄게 아 밴발림 밴발림 과연 오우 조향 좋다 오우 버들버들 오우! 의외로 또 오우! 이제 할말 없게 됐어요 할말 없습니다 할말 없어요 낀 방구 아니에요 자 1위 선수 이제 호핑 금지로 조향으로만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바빠있지? 1위 선수가 이제 조향이 안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어필님 성공하면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 여자가 여성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하면 세계 최초 오우 좋아요 좋아요 고고고고고고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소감 한마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나이스 1위 선수 하하하하 분노의 호핑 같은데 분노의 호핑 하하하하 여긴 1위 선수가 아주 잘 타요 좋아요 잘 들어왔구요 아 살짝 미끄러졌는데 잘 살렸어요 성공입니다 1위 선수 성공입니다 아하 오 좋아요 오우 멋진 동작 나왔어요 꺾기가 하하하하 어필님 오늘 큰거 한건 했는데 또 한건 하나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침착하게 방향전환 조금 더 뒤로 됐어요 됐어요 아 아깝습니다 오우 좋아 오우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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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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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요 성공했습니다 오우 대단하신 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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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박자가 안맞여서 그렇지 좋아요 됐어요 꺾었어요 아 좋네 지금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좋았구요 좋았구요 아이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이 죽었어요 비도 오길 기 sesame 아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